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남구는 21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고객과 구성원 등에게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미래가치를 창조한 기관에 주어진 상으로 그간 강남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편 2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도전 한국인 호국 대상에서 강남구는 호국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남구는 도전 정신을 기본 신조로 호국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남구청 구성원들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